워너뷰즈 테이크 원 AB 마크 여러분 반갑습니다 히히 자 뭐야 이거 담배는 왜 딸려고 지랄이야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 공연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2017년 2월 26일 일요일에 홍대에 있는 드럭인가 홍대 DGBD라고 써있어 뭐야 이거 드럭이야? 드럭이라고 들었는데 아무튼 드럭에서 공연이 있는데 일단 힙합 공연이고요 이 공연의 이름은 G.ROLL SHOW입니다 G.ROLL SHOW죠 G.ROLL SHOW 이 공연의 주체자는 하이지라는 그 래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DJ로 나오는데 제가 하는 일? 뒤에서 이거 동그랗게 생긴 플레이 버튼 있죠 이거 그 우리 랩 아티스트들 노래 MR 틀어주는 거예요 MR 플레이어 DJ 아니고요 제가 하는 일은 그게 답니다 뒤에 그 노래 틀어놓고 그냥 뒤에 앉아서 이러고 카톡이나 좀 하다가 페이스북도 좀 보고 라인업들을 쭉 말씀드리자면 뉴챔프, 졸피, 펠레스 그리고 진돗개 그리고 다미아노 그리고 포이 그리고 브레이 덕배 그리고 성장군 이 분들 이 언더에서 굉장히 잘나가시는 분들이고 그의 뭐 이 랩 쪽에서는 날고 긴다 하시는 분들 진짜 뭐 실력이 아무튼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실력이 그냥 다 비트, 플로우, 라임 뭐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티켓 값은 2만 원이고요 어떻게 보면 비싸다고 볼 수도 있는데 라인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대단한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2만 원 뭐 후회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뭐 힙합 좋아하신다 이거는 뭐 무조건 와야 돼요 안 오면 호구해요 이거는 뭐 댓글에다가 나 이번에 못 갈 것 같은데 이거 쓰지 마세요 공연은 3시간입니다 6시부터 9시까지 대구에서 하냐고 뭐 뜬금없는 대구 드릴이요? 홍대에서 한다니까 2017년 2월 26일 일요일 오후 6시 홍대 드럭에서 어... 만나요 끌어주세요 감독님 여기서 I will not lose